자 오늘은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1년에 한 번 하는 이벤트 Q&A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거 언급할 시간 없이 바로 가보도록 하죠. 은희님은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힘들었던 적이 없었나요? 라는 질문을 쿠쿠다스님께서 해주셨는데 답을 하자면 정말 많았다는 말을 해보고 싶네요. 과거 슬기수첩이라는 채널을 운영했을 때는 간호사 3교대를 하며 영상을 만들어 올렸을 때 그때는 육체적으로 힘들었고 정신적으로 힘들었을 때는 제 신상을 알아낸 어느 여성단체와 지지부진한 싸움을 할 때는 정신적으로 힘들었죠. 그래도 언제나 응원해주시는 여러분이 있어서 힘내서 오늘도 유튜브를 하고 있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부산토끼님이 식욕과 성욕수면욕을 비교해주셨습니다. 음 진지하게 말하자면 저는 딱히 성욕과 식욕이 많은 편이 아니고 수면욕은 상당히 많이 있는 편이랍니다. 그 다음 질문으로 변경해 팔라딘님이 여자분 맞냐고 물어보셨는데 제 채널 알림 설정을 해놓지 않으셨네요. 나중에 라이브 방송할 때 직접 보고 가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태신님이 라이브할 때는 목소리를 까면서 영상은 AI로 하는 이유가 있냐 질문을 해주셨네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할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 사실 전 채널을 운영했을 때는 목소리고 얼굴이고 닦아고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영상 내용에 집중을 하지 않고 제 목소리가 귀엽다라는 댓글이 더 많이 달리더라고요. 솔직히 제 자랑은 아니지만 목소리가 약간 유아틱한 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AI 아나운서처럼 빠르고 정확한 단어를 귀에 때려넣는 쾌감을 여러분께 전달해드리기에는 부적합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채널은 AI가 적합하다 생각해서 AI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슬기수첩 채널을 가시면 제 목소리로 한 땀 한 땀 녹음한 영상도 보실 수 있으니 지금 당장 슬기수첩 구독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 다음으로 클레의 원신 다다다님이 신앙이 있냐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부모님이 교회에 가끔 나가셔서 저도 엄마 손잡고 교회에 가본 적은 있지만 완전 무교랍니다. 그 다음으로 엔지니어 강남님의 질문인 본업이 따로 있으신가요? 라는 질문에 답을 해보겠습니다. 저의 전 채널을 기억하신다면 아시겠지만 저는 3교대 간호사로 꽤나 오랫동안 일을 했었습니다. 라이브 방송할 때 간호사에 대해 궁금한 점을 질문을 해주시면 아주 심도 깊은 조언을 받을 수 있으니 많이 찾아와주세요. 그 다음으로 마에스트로 안님이 평소에 즐기는 취미생활에 대해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밖에 나가지도 않는 집순이라서 취미가 상당히 다양한데요. 일단 어릴 때부터 게임하는 걸 좋아했어서 플스 게임을 완전 많이 좋아한답니다. 이번에 고티를 발더스 게이트가 받았는데 저도 해보고 싶어서 플스판으로 발더스 게이트를 구매해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자 아프호크로 플레이를 하고 있으며 정실은 게일로 정했답니다. 이제 고블린 불악학살 완료했어요. 발더스 게이트 하기 전에는 스위치로 아르세우스를 하고 있었죠. 후후 그 다음으로 김웅님이 유튜브를 하게 된 계기를 물어보셨는데요. 이건 상당히 많이 말해서 아는 분들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여고여대여초 간호사 출신의 완벽한 테크트리를 타온 순열 여초 커뮤니티 전문가로서 간호사의 매콤한 여저겨에 질려버려 반발심에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그 다음으로 문희결이님이 은희님은 왜 이쁘냐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구경수사과 교과서 위주로 예습 복습을 철저하게 했더니 이렇게 예뻐졌답니다. 다음으로 신명권님이 대한민국 출산율 회생이 가능하겠냐 아는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솔직하게 말해서 이제는 불가능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의 출산율이 이 꼬라지인 이유 중에 FM들과 김치녀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건 맞지만 그 외에도 집값이나 불안정한 노후 그리고 사회인식의 변화 같은 변수도 있기 때문에 예전 같은 출산율을 기대하는 건 힘들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저의 나이를 물어보는 질문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밀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줌마 소리 들으면 이제 슬슬 단전에서부터 깊은 화가 치밀어오르는 나이니까 다들 예상만 해주시면 감사하겠네요. 그 다음으로 상당히 부끄러운 질문들도 있었는데 저는 나이 터울이 꽤나 있는 친오빠와 지내왔기 때문에 그 고통을 잘 알고 있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들 아들 혹은 딸딸 이렇게 같은 성별로 두 명 낳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모든 질문에 대답해드리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흑흑. 조금은 저와 여러분의 사이가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었다면 그걸로 만족하도록 하죠. 여기서 못다한 질답은 다음 라이브 시간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다들 해피 뉴이어입니다.